어, 이거 찍혔을 때 안 씻었어요 야... 나는 오늘 칠다고... 야, 나 오늘 칠다고... 네가 먹은 거? 매우 칠다 애가... 야, 지금 먹는 거 같은데... 나는 그냥 칠다 진짜... 동생이랑 머리가 더 좋은데... 아, 진짜... 아, 저희랑 속이... 동생한테 머리가 더 좋은데... 그래, 나한테 손이 좀 보고 싶다... 이게 난 또... 어, 뭐예요? 오, 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